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따뜻해.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여기 앞에가 다 재개발이어서 2주 기간이어서 다 막혔거든요. 그런데 저 여기가 있는지 정말 몰랐는데 안에가 넓구나. 밖에서는 여기가 뭐지? 그 약간 배달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닭갈비를 만드는 그냥 그냥 그 회사 납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식당이었어요. 여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구독자분이 여기 부모님이 하시는 곳이라고 알려줘가지고 알게 됐죠. 이게 닭갈비죠. 오늘 같은 데는 공원을 가려고. 공원에서 떡티슨을 먹고 싶었는데 잠깐 몸을 뜨끈하게 데우러 왔어요. 너무 춥다. 왜 나만 춥나? 추워 추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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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그래서 일부러 불 피우는 대로 그냥 구우면 되죠? 네. 오. 막창. 오뎅 같다. 오뎅. 오늘 나의 꿈은 그거입니다. 여기 같다. 2차 같다. 3차 같다. 물론 술은 조금씩 먹겠지만 닭갈비 하나 때리고 마라탕 먹으러 갈까? 마라탕도 요즘 안 모은 지 오래돼가지고. 엽떡. 엽떡은 여기서 너무 멀어요. 엽떡으로 살면 벤츠 한 번 못 몰아보려나? 벤츠 한 번 찐하게 몰아보고 싶은데. 오늘 나 차 뽑았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운전 면허가 없으니까. 뭐 운전 면허가 없으니까 뭐. 내 친구가 하는 말이. 다정아 너 차 사야 되지 않니? 해서. 차 못 사. 했더니. 왜 너 그래도 뭐 중고차라도 사. 이러는 거에서. 아. 못 사. 했더니. 중고차 그것도 안 돼? 이러는 거에서. 아. 그냥. 면허가 없어. 그린도. 뒤지게 혼자 웃던데. 안 웃긴데. 매너 없는 게 웃긴가? 웃기긴 웃기지. 무서워가지고. 어디 다 갔다 들이받을 것 같아가지고. 아. 따뜻하다. 근데 어떻게 딱 이제 딱 오픈이었어요. 지금 시간이. 시간을 안 보고. 사실 여기 오려고 온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왔네. 구독자 부모님들이. 혹은 구독자 분들이. 막 가게 하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주둥이가 하나여야지. 이 족발은 두 갠데. 주둥이가 하나여가지고. 간땡이도 하나여가지고. 맨날 못 먹는 게 못 가는 게 아니네. 제가 꼭 가겠습니다. 다들 기다리세요. 다 조져주겠어. 조져주겠어. 음식을. 사이드 메뉴도 막 바지락탕 있고. 여기서 끝낼 거면 먹었을 텐데. 시켰을 텐데. 아. 딴 데 다 가야지. 아마 비 오면 다 돌아다니고 싶어요. 비 올 때 약간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면서요. 집에만 있다가. 꼭 비 오는 날 이렇게 쳐 나온다면서요. 어제는 분명히 봄날씨였는데. 오늘 왜 이렇게 뒤지게 춥냐. 어제는 막 너무 더워가지고. 항상 내복을 입잖아요. 아. 내복 괜히 입었네. 막 이랬는데. 오늘은 춥네. 어른이라면 이제 그 어릴 때는 막 그. 야채랑 소스 같이 양념 돼 있는 한 판에 나오는 닭갈비. 닭갈비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숯불 닭갈비 있는 걸 알아가지고. 어른이라면 이런 걸 먹어줘야지. 요거 닭갈비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안 익었네. 그냥 먹지 뭐. 매운맛인데 많이 안 매워서부터. 약간 매콤하다. 이런 통막창을 처음 구워봐요. 어. 중요한 걸 안 먹었나. 오늘 3차까지. 씁니다. 셀프. 약간. 저기 핸드폰이. 아니 아니. 카메라가 이거 정말 오래됐는데. 오래되면은. 배터리가. 잘. 닳잖아요. 원래 처음 살 때 하나였나. 두 개였나. 그래서 하나를 더 사서. 세 개였는데 하나 잃어버렸어. 근데 지금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충전을 해도 한 칸밖에 안 채워져요. 그래서 이제 곧 꺼질 거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그래도 새 거 산 거를 안 잃어버리고. 헌 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내가 저거. 배터리 산다. 산다. 하는 거 또 안 사고. 나는 왜 이러지. 이거 막창도 이렇게 뜯어먹을 수 있나? 옥창처럼. 약간 먹방러들. 따라 해보려고요. 저게 셀프바가 있어서. 상추 있어요. 저 진짜. 비싼 차는 그거 알거든요. 베니치 페라리. 포르쉐. 렌지 로버. 랜드로버? 렌지 로버. 그런지 정전은 어떤 느낌이지? 한번 몰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뭐냐고. 운전면 너무 무서운데. 저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운전면이 차 있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어머. 대단하다. 어떻게 운전을. 그리고 스무살 애들이 막 운전. 막 운전해요. 너무 신기해. 이거 마스카게 끼면 엄청 맛있겠다. 또. 어머. 음. 이제 먹고 어디가죠? 근데 오늘. 너무 돌아다니고 싶어요. 왜냐면. 발렌타인데이였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밧대로. 이 밧데리 하나 꽂으면. 나머지 밧데리 하나로 버텨요. 빨리 주문해야죠. 작년부터 주문한대요. 분명 집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왜 안 보이지? 이제 썰어도 되나? 오오. 오. 아직 빨개요. 새빨가네. 짱짱. 빠르게요. 왜 빨갛지? 아직. 맛있을 것 같은데. 익은 건가 모르겠네. 그리고 어떤 구독 때문에. 여기 곱창 맛있다고. 곱창마당. 황소 곱창? 아닌데. 곱창마당. 이러면 모르겠나요. 그리고 족발팩도 맛있대요. 비밀 뚝뚝. 어머 이거. 어머 어머 어머. 기름배. 어머 어머. 맛있겠다. 얼마나 마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진짜 온전히 따볼까? 그래서 티코라도 한번 해볼까? 어머나. 잠깐만. 이게 이 새끼가 지금 나랑 한 종이 지금 2, 3년 됐는데. 딴 여자를 잡고 있네. 아. 이 여자가 아니구나. 이병헌님이구나. 포스터에 다른 여자 있던데. 질. 이 배터리는 신입이니까 좀 버텨주겠지. 아. 막창은 이렇게 굽는 거다. 막 굽는 거다. 이제 몸이 데워졌어. 이제 노상가도 될 것 같아. 와. 이 숯불 냄새를 맡은 지가 얼마나 오랜지. 음. 파마산 치즈가루다. 음. 맞는 거 같다. 난 똑똑해. 이렇게 재개발로 펜스 쳐져 있고 사람들을 이주한다고 비어있잖아. 그러면은 손님이 줄어들겠지? 그런가? 아니 상관없나? 소금을 찍어 먹으라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원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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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s 너무 좋아요. 크. 바싸거에 켜야겠다. 그리고 뭔가 과자처럼 먹기 되게 좋. 좋네. 나는 서비스 다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덜어놔야지. 내 모든 걸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멘. 나는. 무교지만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나 천주교인가. 우와 점점 잊고 있어 이것도 별미다 약간 개간식 이런 거 많지 않아요? 대창 곱창 아니 무슨 뭐 고기 말린 거 그런 느낌인데 엄청 싹 말리면 개한테 줘도 되는 거 아니야? 걔는 지금 여기 고기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맛있네요 오늘은 여기가 효거리래요 북에 먹자 효거리 효거리에서 효년을 실천하면서 여기저기 뒤져봐야겠다 음 이게 너무 풍요 그래도 이딴 식으로 살겠습니다 남자면허를 안 남자면허 딸내미 온전 연습을 뭐 썬타는 남자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지 썬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운전면허 없어도 운전 연수를 받을 수 있나? 제가 운전면허를 딴다 썬타는 남자가 있구나 생각하세요 공락면허도 문제 아닌가? 나는 정말 타고 갈 데가 없는데 나는 맛있어 클수록 맛있는데 이렇게 좀 비가 그친 거 같아요 아까 비가 눈이 되어 내렸거든요 센치하려다 말았네 소금 말고 이거 찍어 먹는 거 맛있는데 진짜 잘 익었다 진짜 잘 익고 왔어 희원님의 휴 거리를 싸돌아다녀야지 펠로펠로미 아 어떡해 여기가 이제 생각난다 한 10년까진 아니고 8년 전? 10년 전? 10년? 10년? 8년 전? 와 여기 몇 번 온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정말 할머니 아주머니께서 하셨을 때 왔다가 그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름이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와우포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주머니도 무조건 반말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주인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그때도 또 왔었는데 그때 되게 아주머니가 되게 어색해하던 그게 기억이 나서 반말을 하시는데 되게 어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이후로 안 왔다가 와 이게 진짜 8년 10년 만이 온다 근데 또 이제 주인분이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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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아니고 와우 원래 이런 펀쳐 오면 떡볶이를 시킨 적이 거의 없는데 떡볶이 시켰어요 떡볶이 국물 떡볶이 떡볶이 먹고 찌뿌 어머 광이 좋네 바로 창가 여기여서 아 기본은 줄 이렇게 주신 옛날에는 그거였다 닭 닭 국물 닭 국물이 기본 서비스였다 삼계탕 국물이었나? 옛날에 음 이건 뭐지? 어묵 저번에도 그렇고 저저번도 그렇고 소시지가 항상 이제 다이소은 죽엽다고 다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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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훨씬 더 저렴한 게 훨씬 더 많은 물건이 있는데 또 요즘 아트박스가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있었는데 점점 더 많아져요 지점이 아 그래가지고 등골박스거든요 거기가 똑같은 제품이어도 훨씬 비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저는 등골박스 사랑합니다 일단 아트박스 가야되네 등골박스 가야되네 아니 진짜 똑같은 장난감 아트박스 이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놀아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뒤지게 빠르게 오네 동물떡볶이다 오 김말이도 있어 음! 이렇게 먹고 싶었어. 사실 여기 앞에 떡볶이집에 들렸거든요. 포장해서 먹으려고 집에서. 애들이 방학인데 애들이 어디서 튀어나왔지? 학원에서 다 내려온 애들인가? 애들이 학원 시간도 아닌데. 너무 바글바글해서 내가 그 틈에 애들을 제끼고 승대 이름만, 떡볶이 이름만, 튀김 이름만 주세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애기들 먹는 거 뺏는 거 보이니까 그냥 왔어요. 차라리 그거 사서 집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 이거는 먹어도 되겠지, 쫄면은. 빨리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 아까 막창 먹다가 이빨에 껴가지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새송이 버섯인가요? 팽이버섯인가요? 아 팽이버섯인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참치할 거에요 저는 아 아 군만라 아 이거 먹으니까 또 피자 먹고 싶다 이런 욕구라도 있어야죠, 사람이. 이런 욕구 없으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 사실 이제 비가 그쳐서 비둘기 새끼들이 아주... 근데 사실 성동호성원으로 가면 안 돼요. 거기 연애하는 비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진짜로? 진짜 호성원 가가지고 걷다가 힘들면 벤치에 앉아있거든요. 그거는 비둘기들이 아주 딱 봐보면 딱 티가 나. 제가 여자이구나, 제가 남자이구나 하면서 아주 둘이 쇼아 대고. 연애하는 이제 DC가 많아요. 그리고 그 호성원에 오리 새끼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풀밭을 막... 다리는 거여서 너무 신기하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바로 영상통화를 소세지한테 연결해서 소세지, 여기 성동호성원에 오리가 다녀? 이러면서 막 보여줬는데... 그럼 뭐 하냐고... 저는 햄버거 가기 자체를 잘 안 가지만 롯데리는 더더욱 안 가고 햄버거 가기 안 가거든요. 소세지는 햄버거 중에서도 롯데리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무슨 애들 직업체 뭐 카자니아인가 카진이야? 이런 거 하면은 칠성세대도 만들었고 오뚜기 질라면도 만들어보고 소방관도 돼보고 경찰관도 돼보고 커피숍 사장도 돼보고 다 하다가 이제 롯데리아 햄버거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거의 꽂힌 거예요.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서 애들이 자기가 만든 걸 먹잖아요. 그 카진이야가 거기 가서 그게 되게 맛있었나봐요. 너무 맛있다고 저번에 데이트할 때도 롯데리아를 가자. 롯데리아? 롯데리아 주었을 이후로 거의 안 갔거든요. 가본 적이 없는데... 롯데리아? 딴 거 먹자. 무조건 불고기버거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고기버거 만들어봤다 이거야. 자기는 불고기버거밖에 안 먹는데 그래서 불고기버거 하나 시켜주고 나는 뭘 먹었더라? 롯데리아는 나도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긴 하더라. 오랜만에. 또 내일 소세지인데 우리 또 어디 가야 되냐? 또 롯데리아 가자고. 역시 조기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이 중요하네. 또 있어 또 있어. 김말이 또 있어. 옛날 노래 메들리들이 많이 나온다. 개선이 너무 맛있어. 배신지않고 롯데리아 진짜 참치 아파요 참치은 우리 집을 이건 챙겨줄 수 있다. 딱든 못 챙겼지만 챙겨줄 수 있다. 롯데리어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그런 소문인지 진짜겠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롯데리어 커피가 엔젤리너스 커피랑 똑같은 원두를 씁니다. 커피 맛있었던데? 단삼을 꾹꾹 눌러 담아서 너무 좋다. 남은 참 기운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싸이올드 감사합니다. 여기다. 롯데리는 가끔 눈물 눌리지. 짠! 롯데리 콤티즈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이해가 나거든요. 콤티즈들은 별로 맛있네. 이렇게 귀척, 귀척인데 귀척 섞인. 눈 안 나쁜데. 짭짭 구독 짭짭 좋아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i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